맛있는 고구마인가? 가줄까? 진짜? 어 그래서 어제 재밌었나 배웠다 어제 무슨 게임 쟁가드 했다면서 그게 뭐 20초 동안 뭐 쳐다봐라 둘이 손잡아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빼고 이제 뭐 치약 먹고 그런 거 뭐 이런 거 먹어 그런 거였지? 오늘 이렇게 올 줄 알았어 또 뭐가? 여기? 어제 근데 약간 추측을 몇 가지 바꿔줘 너 이런 거 전문이다 니 무서워서 갔다 우리 오빠랑 말하는 거 똑같아 우리 친오빠랑 오빠도 그래 봐 나 벌레 진짜 너무 무서워 뭐지? 이름이 뭐지? 이름이 뭐 세 글자였는데 세 글자? 응 진석이 진석이 내 친구 아이가 진석이들이 많네 진석이 친구 많은 진석이 가만히 있으래 왜 왜 왜 왜 왜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나 총 맞은 줄 알았네 깜짝이야 떱떱떱떱 벌레 한 마리 있는데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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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구에서 제일 크지 않았으니까 공 좀 갖고 마음에 안 들어 자 자 10초간 명상 명상을 하자 괜찮아졌나? 귀여웠다 아니 나 진짜 내 다리에 붙은 줄 알았어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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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진짜 크다 내 친구한테 왜 그러는데 ㅋㅋㅋㅋ